한글자막 둘째 날 자켓 현장입니다! 저 오늘 꽃드레스 입었어요. 오늘 배경이 없었네? 배경과 굉장히 어울리는 의상을 입었죠? 예쁘게 찍어보고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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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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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먹을 때가 오셨네요 갈래요 왔다가 안녕 왔다가 정안이에요 너무 예쁘게 나와요 반가워요 그쵸 우리 다음 두 번째 찹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달라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도 좋고요 심장 발랑발랑 거릴 거니까 꼭 잡고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인성료들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와 같이 찍게 되어서 제가 너무 행복하니까 비행기 사랑의 비행기 한 10등 신청하는 그니까 안녕하세요 바람이 뮤지션 저도 못생각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분위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진짜 너무 이뻐요 여기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고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너무 이쁘게 잘 찍어주셨어요 이런 거 꼭 찍고 나면은 다 받고 싶은데 Combine 굉장히 신비롭고 따뜻하고 아름다워요 자켓 사진 다들 보셨겠죠? 지금쯤이면? 너무 좋아요.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아주 대만족이고요, 여러분. 아직 한참 더 남았습니다. 더 기대해주셔야죠. 이제 저는 셀카 찍고, 폴라로기 찍고, 비하인드 사진 찍고 또 뭐 찍을 게 되게 많아요.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. 지금 새벽 2시 48분입니다. 근데 하나도 안 졸려요. 봐봐요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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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ähr Instantave. 짜잔. 이러apped 노래이 될 것 같을 거예요. 놓치지 않고 지금 너무 슬퍼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 활동 때는 진짜 앞머리를 꼭 기르려고 했었거든요? 근데 새벽 한 3시간을 고민했어요,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진짜 여러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앞머리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결국엔 앞머리 잘랐거든요?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평생 앞머리를 못 기르지 않을까 합니다 너랑 왼쪽 얼굴에 나오죠? 아 너랑 왼쪽 얼굴에 나오죠? 나 왜 안생겨? 내 손은 손이 아닌가? 내 코도 안생겨 나 생겼어, 여기 나 왜 안생겨? 나도 따뜻한가, 손이? 이거는 차별이야, 온도차별 생기네, 생기네 대박 지금 제가 첫 번째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? 어 근데 아직 팬이 오셔야 되는데 갑니다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예쁜 거 같아 그쵸? 이거는 크록스에 달면 예쁘겠다 이거 봐보세요 요즘 크록스, 그 지비치라고 하잖아요 크록스에 이렇게 달 수 있는 보석? 거의 빠졌어요 마지막 촬영까지 화이팅! 우리 멤버들 화이팅! 스태프 멤버들 화이팅! 모두 화이팅! 가보실까요? 가보실까요? 4시 32분이요? 어? 어디서서 나가나요? 이쪽이요? 제가 지금 머리에 뭘 달아 깨요? 이거 뭐라고 하더라? 헤어피스라고 하셨는데 아까 지우가 보고 우와 갔다 올게요 마지막 촬영 해봅시다 안녕 마지막 촬영은 어디예요? 여기 여기 아 이리 와요 얘들아 한 번 가르쳐요 너는 한 번 가르쳐요 너는 한 번 가르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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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우리 스탑분들 그리고 작가님들도 언니 머리 틀어 여기 여기 아하 위험하셨어요 저희에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결방울을 만들어줄 수 있게 오늘 도움을 주셔서 그리고 이번에 헤메스가 너무 첫사람이야 첫사람이야 레전드예요 우리 헤메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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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쁘게 소상하시고요 네 사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도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화이팅 할까요? 네 빠지지 않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야 다시 인상해주세요 우연씨 이거 뭐냐 진짜 크로스 신호 이거 잡아주세요 야 크로스 누구야 아니 아니 이길이란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다시 유연씨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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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